하나님을 여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와는 언제부터 성경에 나오기 시작했느냐.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와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에다가 여와를 붙여서 여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칭할 수가 있습니다. 여와 하나님. 여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특히 하나님의 존재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과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함과 불변성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데 여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완전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고 굉장히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역시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와라고 하는 이름은 계셨고 계시고 앞으로 계실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와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고 존중했는지 여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발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여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여와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도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인데 우리가 영어로 하면 영어로 주를 로드라고 하죠. 여와를 로드라고 부르게 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고대 영어에서 이 로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왔는데 고대 영어에서 로드는 어떤 뜻인가? 빵이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빵을 영어로 브레드라고 하죠. 고대 영어에서는 빵을 포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F자가 L자로 바뀌어서 로드가 됐다. 그래서 로드 우리가 로드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그 뜻이 뭐냐면 공급하다 베풀다 빵을 주는 자 빵을 주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자를 로드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귀족들을 로드라고 불렀어요. 귀족을 높이 불러서 로드라고 불렀는데 그 귀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을 계속적으로 개방하고 모든 신하들과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족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노블맨이죠. 이 귀족은 그냥 자기 권세 자기 명예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다. 자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아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다 개방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과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왜곡돼서 귀족은 잘난 채 하는 사람, 권세를 누리고 값질하는 사람으로 잘못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귀족을 로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주라고 하는 뜻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공급해주고 늘 보호해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주 로드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지. 빵을 나눠주는 자. 그래서 귀족들이 로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빵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줌으로 말면 아마 그 명예와 가치를 높이게 된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그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그리고 값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권력을 가질수록 더 많은 재물을 가질수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줌으로 말면 아마 자기의 명예와 가치를 높여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귀족이고 로드죠.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영어권에서는 여와 하나님을 부를 때 로드, 갓 로드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룡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인데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분 이렇게 이런 의미로 로드, 갓,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 참 의미가 깊은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빵, 즉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빵입니다. 그런데 무슨 빵이냐? 생명의 떡이죠.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더 널리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가. 그런데 창조 1세대인 아담 창조에 대해서 클로즈업 되면서 여와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2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아담이 창세기 2장부터 타락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언약은 신실하고 확실하고 변치 않고 그리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여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와다. 그 여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해내겠다.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악한 마귀에게서 이 세상에 도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는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기 전에 여와의 이름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미리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god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교신들은 god를 쓸 때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할 때 가시라고 할 때는 god를 대문자로 써요. 이교도들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여와 하나님처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화된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된 그런 이름은 없어요. 그냥 이교도들의 신들은 신 자랑하고 자기 권력 자랑하고 자기가 자손들을 많이 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막 갑질하는 걸 자랑하고 그런 걸 엄청 자랑하는데 여와 하나님은 죄에 빠진 연약한 인간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나는 여와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와 죄의 타락으로부터 구원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는 어떤 이교도 신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마귀가 인간 세상에 심어준 신들 그 신들은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고 죄악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교만함과 거짓으로 가득 찬 가짜 신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속적으로 영웅시하는 그런 신들이 대부분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열두 신들이에요. 이것들은 완전히 찹신들입니다. 개막란이들이에요. 세상의 영광과 부기용화 그리고 또 탐욕, 쾌락, 또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이전투구하는 그러한 신들이 바로 로마 그리스 열두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또는 정치에서 문화예술에서 그런 사악한 신들을 우상화 만들어서 그것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개락을 꾸미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꾀를 부리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주 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여호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욕정의 신들, 탐욕과 욕정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욕정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와 탐욕으로 저주받은 인간에게 오셔서 여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생들을 회복해 하시고 영원한 존재로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여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의 언약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의 언약으로 이 세상의 육신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세상이 어떤 신들과 비교하거나 대치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히 어떤 세상의 신들을 여호 하나님에게 비교하지 말라. 여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어떤 신들도, 어떤 것들도 그 자리에 대신 놓지 말라. 이렇게 모세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감히 세상에 썩어지고 육정에 탐욕의 신들을 어떻게 여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옆에 두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수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차울자요 전능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로드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을 여호와 대신해서 아도나이, 로드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 로드라고 표기하는 것은 대문자입니다. L-O-R-D를 대문자로 네 개 다 표기해요. 이것은 다른 귀신들, 잡신들, 어떤 세속적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의 신들과 완전히 차별화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로드, 예수님을 로드라고 표기하는데 그 영어를 대문자로만 표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